여기가 오랜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연아 선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입장 바꿔 생각해봐 복수전 GO! 연하야! 나 잡아봐라 이거죠 똑같잖아요 뭐야 연하야 기다려 잡히면 연하야 너 잡혀봐라 김연아 선수 그렇죠 잡히기만 해 잡히기만 해 소녀에게 지금 그렇죠 연하 씨가 외치면 되잖아요 아 그럴까요? 진짜 좋다 자 그러면 복수전 입장 바꿔 생각해봐 김연아 선수 오빠 아저씨들 나 잡아봐 오빠 아저씨들 양쪽에 아저씨들 양쪽이 아저씨들 오빠 그래 연하야 어디까지가 아저씨예요 어디까지가 오빠여야지 에헤이 서른도 안 됐어 완전 나 좋아하는 라인거든 지금 보라돌이 일로 오세요 그럴까요? 보라돌이 조금 험하게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험하게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자 준비 아니 이쪽 팀은 이쪽으로 갈고 우리 이쪽으로 갈고 아니 지금 아직 아니니까 5초 정도는 연막이 몰아야 돼 안 도망가요 김연아 선수? 이거 저희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들 준비되셨죠? 고! 자 준비 시작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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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워 저쪽으로 못나게 하라고 좁아져요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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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선수도 겁먹고 있어요 김연아 선수도 겁먹고 있어요 놔봐 angled 볼까요? 자 몰아야죠 자 몰이 나 이쪽이야 그렇지 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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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야 돼 저쪽으로 2인열로, 2인열로, 2인열로 전수환 씨 돌아줘야죠, 저쪽을 막아야지, 저쪽을 전수환 씨 돌아주란 말이야, 돌아주란 말이야, 돌아주란 말이야. 하 씨, 노홍철 씨. 저쪽, 감형 씨. 몰라, 몰라, 몰라. 쪼잖아, 이제.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왔다, 왔다, 왔다. 왔어, 저쪽으로 몰아줘야죠. 왔어, 이런 씨. 아, 저쪽으로. 아, 저쪽으로 몰아. 아, 저쪽으로 몰아. 아, 저쪽으로 몰아. 아, 저쪽으로 몰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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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기로 왔어, 여기로 왔어. 왔다, 왔다. 아, 여기로 온다. 여기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연하야. 우리를 보고. 집중을 해주라고요. 아, 저쪽으로 몰아줘. 아, 저쪽으로 몰아줘. 아, 저쪽으로 몰아줘. 아, 저쪽으로 몰아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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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선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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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간 장전 타임. 1분간 장전 타임. 1분간 지게 주세요, 형님. 와봐요, 와봐요. 아, 심장 터질 것 같아. 여기요. 장전 타임, 장전 타임. 타임. 그러니까 김연아 신수가 왼쪽으로 도는 습장이 있네. 아니, 오른쪽으로 놨어. 아까 내가 오른쪽으로 돌던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소리만 크지. 지금 김연아 선수를 전혀. 우와, 씨. 잠깐만, 장전이 필요 없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방훈 씨, 들어오세요. 방훈 씨 원래 개인인 거 하잖아. 들어오세요. 방훈 씨는 빼고. 자기 쪽으로 카메라 안 가면 요즘 예상 없어요. 방훈 씨는 우리 팀한테 도움이 안 돼. 저희가 좀 작전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만져.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 그리고 저희가 속전속결로 끝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김연아 선수가 워낙 훈련을 못 하기 때문에. 오랜만에 저희들. 박익진 한 번 쓸까요?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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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박명수 씨는 어차피 빼고. 저분은 까마귀니까 박익진 할 수가 없어요. 박익진 하자 그러면 본인 만드는 아실 거예요. 여기 톰과 제리 보는 줄 알았어요. 톰과 제리. 재밌는 말이야 톰과 제리. 풍력 안에 봉이 좋네요. 박명수에게 그래도 김연아 선수가 팥빙수 하나 주셨어 빙수. 얼음 갈아가지고. 준비. 손잡으세요 손잡으세요.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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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지미야 지미야 버려. 가자 가자. 간식으로 가다가 쭉 퍼져. Я 불안하게 어aque. 왔다 왔다 갔다. 아! 아! 잡아라! 오른쪽으로 몰아! 왔다! 빠르다! 형! 몰아! 어떻게 오른쪽으로 몰아! 이야! 어떻게 저렇게 빠르냐! 운다 운다! 왼쪽!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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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다! 왼쪽이야! 왼쪽이야! 왔다! 왼쪽이다! 야! 왔어! 아! 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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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멍소! 아! 아! 너무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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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하 선수! 네? 우리 보너스로 빙수나 한 그릇씩 쭉쭉 밀어서! 저! 연하 씨! 연하 씨! 고마워!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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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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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맛있다! 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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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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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너무 빨라! 빙수 진짜! 야 우리 저 진짜 저희도 저희만 우리 진짜 힘들텐데 최선을 다해 김연아 선수 박수 한 번 주세요. 최고 최고. 와 진짜 최고네요 최고. 와 어떻게 이렇게 여유 있게 움직였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뒤로 이렇게 해갖고. 김연아 선수가 이게 모래도 삼바야 다 삼바. 삼바가 아니고. 몸에 배웠어요.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우리 했잖아요. 이럴때는 네가 유인하게 배웠어요. 김연아 선수 박수 프랜차이즈 한 번 하는 거야. 연하 빙수. 이거 cf 찍으면 되겠다 우리랑. 연하 빙수 찍고. 연하 씨랑 우리 cf 찍는 거야. 우리가 다 이러고. 아우 형님 비비 너무 심심해요. 난 덥고 짜증나. 시원한 거 좀 가져와 봐. 이럴 때 시원한 빙수라도 먹으면 좋겠다. 이럴때로 아 연합 인수가 딱인데 우와 연합 인수다 역시 갓기는 연합 인수